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어젯밤에 읽은 책 속에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던데 숫자가 없었더라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을까 요 사람들 다 똑같다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넌 이게 잘나고 넌 이게 못났어 잘 태어난 기준은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들 다 똑같다면 조금은 괜찮아 살았을까 다 똑같은 책 속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음 아멘